멤버 간 불화설에 휩싸인 그룹 티아라가 멤버 화영을 하차시켰습니다.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인 김광수는 30일 오후 1시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 화영을 자유계약 가수 신분으로 조건 없이 계약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어 팀 내의 왕따와 불화는 없었으며 화영의 탈퇴 결정은 티아라 멤버들과 스태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영이 훌륭한 래퍼가 되길 기원한다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앞서 티아라는 멤버 화영이 발목 부상으로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자 트위터에 의지를 강조한 맨션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나머지 멤버들이 화영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